또한상의 스타 커플이 탄생했다. 그 주인공은 걸그룹 브라운 아이들버스의 가인과 배우 주지훈. 지난 6일 열린 존 레이어의 콘서트를 함께 관람한 두 사람. 주위의 시선을 의식한 듯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나란히 커플 모자를 쓰고 애정을 과시했다. 공연 후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가인을 집으로 데려다주며 달콤한 데이트를 마무리했는데 양측의 소속사 역시 두 사람이 최근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며 연애 사실을 인정했다. 8년간 좋은 친구로 지내왔던 이들은 올해 1월 가인의 뮤직비디오에서 연인으로 호흡을 맞추며 사랑을 키웠는데 지금은 만나는 사람 없죠. 정말 왜 이렇게 근질하지? 이제 막 부풋한 만남을 시작한 두 사람.